이름, 차이오, 추모 계정으로 등록합니다. 등록인과 어떤 방해입니까? 남편입니다. 이훈님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. 설명하기 어려운데 나 여기 있어. 메일은 그럼 죽은 사람이 보냈다는 건가요? 그런 셈이죠. 왜 부인이 브로핀을 선택했을까요? 보인께서는 죽은 다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했기 때문입니다. 그게 연도란 말인가요? 형, 연도가 있긴 있어? 당신, 하자. 응, 나야. 당신한테 행복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. 여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. 이제 당신이 죽음을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. kein 지적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당신이 죽음을 목욕한 것들은요.